라비는 검은 숲을 떠나서 선생님과 함께 루렌시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어. 몬스터들 때문에 배가 뜨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라비는 선생님과 함께 몬스터들을 혼쭐 내주기로 했지. 그런데 몬스터들이랑 싸우던 중에 라비는 상처를 입고 말았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 점점 아파오는 상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다가 뒤엉켜 넘어지는 사람들. 완전 난장판이 된 이 항구에 라비는 홀로 남겨진 걸까? 그토록 꿈꿔왔던 숲의 밥같은 라비가 몰랐던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찬 것 같아.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니야. 하지만 라비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금세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거야. 그럼 안 돼. 잡아먹히지 않도록 스스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리샤를 위해서라도! 라비에게 다가오지 마! 라비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 라비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리샤뿐이야. 그 후 도착하게 된 처음 보낸 장소. 이상한 가면을 쓴 병사랑 포악한 도깨비 같은 강한 녀석들이 계속 나타나. 라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 이러다가는 라비 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펑!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아. 어라? 그런데 적들에게서 뭔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져. 그리고 이건 검은 숲에서 매일 느꼈던 거랑 같은 기운이야. 검은 숲. 그래, 대초에 숲을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라비와 리샤의 모험은 시작부터 잘못됐던 걸까? 지금이라도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어? 리샤? 지금 몬스터들한테서 그 기운을 빨아들인 거야? 검은 숲에서 느끼던 것과 비슷한 기운이라 그러는데... 리샤가 기운을 흡수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래, 리샤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거울. 이 힘을 이용해서 적들의 기운을 빼앗고 함께 강해진다면... 분명 이상한 감정 따위 느끼지 않을 거야! 하하하!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리샤랑 함께라면 이렇게나 즐거워! 이 힘을 마구마구 빼앗을 수만 있다면... 우린 천하무적이야, 리샤! 여기, 이 성소까지 오는 동안 라비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어. 장막 안에서 리샤의 정체도 알게 됐고...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슬픔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 하지만, 라비는 그 슬프다는 감정 따윈 받아들일 생각 없다고! 라비가 기쁘면 리샤도 기쁜 것처럼... 라비가 슬퍼하지 않으면 리샤도 슬퍼할 일이 없을 거야. 지금까지 홀로 슬픔을 참아왔던 리샤를 위해서라도... 라비는 슬퍼해서는 안 돼. 리샤, 그동안 날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는 라비도 리샤를 지켜줄게. 리샤에게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마치 서로 손을 맞댄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 같은 건 필요 없어. 슬픔을 잊으려면 더 즐겁고 재밌는 것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응! 예를 들면... 시끄러운 방파르라던가! 깜짝 놀래키는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재밌는 게 정신없이 쏟아지는 거야! 앙커팩! 우당탕탕! 엉망진창! 너무 완벽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이거야말로 라비와 니샤만을 위한 신나는 꿈의 세상이야! 가자! 라비와 니샤만의 즐겁고 행복한 세상! 원더맨드로! vengeance! Erin! compartil seus Within central 나면 veterinarian copied 다 댄 familiarity 및研드 скоро 보여드려 target